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네신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지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분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신이고요 제네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61선에서 약간 저항이 생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네신 같은 경우가 지금 61선을 돌파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힘이 발생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번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한 며칠 더 눌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만약에 좀 빨리 만났더라면 제가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지금 당장은 보유하신 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 라인을 조금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추가적인 어떤 자리를 안내해 드렸을 때 여러분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네신을 볼 때 국내 백신에 있어서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내놓고 있는데 제네신이 조금 늦게 출발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처지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조금 빠른 속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내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인구 70억 분의 백신이 완전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최종 승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배포가 되는 데까지 그랬을 때 이제 자구민 우선으로 배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한들 어떤 이제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조금 취약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배포 우선 배포가 되고 이제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국내 백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백신 같은 경우 장단점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내 가성비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네신의 경우가 일단은 뭐 이제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가격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있는 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바이오즈 같은 경우가 기대감에 뜬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네신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결과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신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 말고도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궁경부암 그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AACR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성장 부분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매일 투약해야 되는데 호르몬을 1주 제형 그리고 또 2주 제형으로 계산을 해서 매우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중국 파트너사와 협업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 그리고 림프구 감소증 치료제에 있어서도 동물 대상으로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신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하락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장기독을 조금 볼 수 있을지 추가적인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60위선 돌파가 조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 크신 분들만 조금 비중 조절 하시면서 수익 챙기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오늘 보는 추천주는 대응대학이에요 대응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1만원 전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대응대학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니콜러사마이드가 정부의 임상지원사업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되면서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회사인 대응까지도 같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대응대학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단타적으로 11만원 전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사실 대응대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리포트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 메디톡스랑 보톨리눔톡신 ITC 소송의 결과가 이제 좀 중요하죠 그게 이제 12월 16일로 재확정이 됐어요 기존의 예비 결과에서 나온 10년간 수익금지 공고 의견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수익금지 기간의 감소, 에볼루스의 손해배상, 아니면 예비 결과와 다른 판결 등 많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결국 12월 16일에는 이 길고 긴 싸움의 결론이 나옴으로써 양사의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대응대학은 이번 ITC 결과와 상관없이 신규 보톨리눔톡신 균주를 입고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균주는 적법한 절차로 구매한 균주로 미용과 치료 영역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소송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두 건의 임상 3상 진입을 앞둔 한울 바이오파마의 지분가치를 감안하면 점진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대응을 할 때 볼 수 있을 부분이라서 체크해달라는 부분에 같이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단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11만원 전에서는 단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응제약이랑 대응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 2주간의 인증샷을 한번 모아놓은 걸 보여드려보면 자 이렇게 조금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SAT 그리고 소프트캠프, 이수화학, 한진칼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이거 이제 빅딜 관련해서 한진칼이 경쟁 구조상 이제 급락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진칼의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증샷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진칼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뭐 PI 참단 소재 사실 중장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페스 아크는 상장날 그러니까 11월 17일이잖아요 그래서 네페스 아크를 보면은 11월 17일날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저희는 이제 신규 상장률 같은 경우는 빠른 대응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그러니까 5분 안에 이렇게 수익으로 챙기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쭉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해 저희는 5분 안에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 아크는 이거를 이제 5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매수하자마자 바로 VI 걸리면서 이렇게 조금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를 이제 대응을 했고요 자 이렇게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그리고 빅히트, 빅히트 빅히트는 이제 단기 수익으로 조금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고바이오랩도 신규 상장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5분 안에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바이오랩 한번 보여드려보면 자 이렇게 수요일이죠 11월 18일이에요 여기도 11월 18일 그쵸 요날 이제 5분 안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에코랑 NFC 이렇게 두 종목이 상장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거 신규 상장주 대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타이밍이 좋았죠 장 초반에 그냥 우리가 사자마자 바로 VI 걸려서 VI 풀리고 우리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였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이제 계속 많아서 꾸준하게 수익 챙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음 요렇게 자 요렇게 다 수익을 내고 있다 사실 이제 제일 정기공업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1월 26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아 저거 어떻게 수익 내? 수익 못 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냈어요 짧게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다 어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아 나는 대응 영역을 되게 늘리고 싶어 난 다 대응하고 싶어 단타, 중장기, 스윙 어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까지 나 다 할래 라고 하신다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매매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실력적인 부분을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같이 함께 해보십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오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11월달에 상장이 미뤄진 종목들이 12월달에 많아지면서 이번 주면 한 네 종목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할 생각이고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11월달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나는 신규 상장주로 제응을 하겠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일정 매매를 이제 교천부터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셔서 대응도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다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조금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제니씨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14만원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제 이미 저항이 생겨서 조금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니씨는 요렇게 그리고 대응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단타로 추천드렸으니까 마이너스 3%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다른 영상 보시면은 제가 다른 추천들을 또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영상 아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영상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의 영상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영상을 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좀 단타는 모르겠다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두주만 사서라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두주 정도 사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두주가 분할로 분할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연습 어쨌든 분할 매수 매도하는 것 자체가 분할 매매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습관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두주 물량으로 계속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팔로우 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10점 10점마다의 어떤 대응 여러분들 따라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저랑 투자성향이 비슷하다 나는 같이 한번 해보실다 라고 한다면 가입문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와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조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랑 투자성향 맞는지 요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해보셔도 좋다 다만 이제 나는 조금 더 빨리 공격적으로 나는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 나는 신규상장제도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조금 오셔서 좀 빠르게 적응하실수록 빠르게 대응하는 어떤 이제 실력이 느니까 그런 점들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 드릴 거라서 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종료할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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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